신오빠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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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구독자가 300을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저희가 작은 보답을 해드리고자 이런 이벤트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준비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의 표시로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릴 선물은 바로 코치오시면 반드시 사야하는 머스트 헵 아이템! 포프 크림입니다! 포프 크림은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애용품! 많은 여성분들이 핸드백에 넣고 다니고 싶어하는 바로 그 아이템! 미란다 코도 즐겨 사용하는 바로 그 크림! 그리고 당신이 원하고 있는 바로 그 마법의 아이템! 바로 그 크림을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프 크림은 호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천연 파파야로 만들었고요 립밤, 보습제, 상처난대, 화상, 벌레 물린대, 그리고 각종 피부 트러블 또 헤어 에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만능 치트키 아이템입니다! 바로 그 포프 크림! 여러분들에게 썹니다! 써보신 분들은 효과를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포프 크림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포프 크림 관련 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좋아요 리스트를 보고 무작위로 추첨해서 단 두 분에게 포프 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친구분들을 퇴근하면 아마 환불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상 여기까지 하구요 지금까지 CITY NONOBA 2 제이 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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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